왜 너냐고. 왜 너냐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야 너 되게 어색해 지금. 너가 지금 답답하고 왜 그래. 나도 몰랐어. 재석이 형이. 어우 웃으셨어. 아 안녕하십니까. 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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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올거야. 예지야. 결혼했어. 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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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지금 어디야. 예지 씨라고 안돼. 제가 스파이에요. 스파이예요. 그게 스파이에요. 아니 지금 그만해요.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스파이라는. 누나 아까 어무니 멤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얘기했어요? 계리 오빠야. 계리 오빠야. 계리를 뽑네. 아니 종국이가 그렇게 도와줬구만. 경반 족장 한번 잠깐 바꿔드릴게요. 아 네 네. 어 예진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 처음 인사드릴게요. 예진 씨. 예진 씨. 아 진짜 저기 바쁜데 반가워요. 아 저 네. 너 힘에 좋아해서 네. 아 진짜 저 언제 바쁘실 텐데. 나중에 진짜 부담 갖지 말고. 네 한 번 더 나갈게요. 나오세요. 한번 꼭 나와요. 네. 우린 너 진짜 좋아해. 예진아 너를 정말 좋아해. 예진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뻐 예뻐 예뻐.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마음씨가 예쁘잖아 이거. 제가 한 번 촬영 중에. 야 우린 여기서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주셨네. 아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예! 화이팅! 뭘 안심이야. 뭐라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반의 입장을 가지고서. 네. 자 들어오세요. 결승전이다 결승전. 이겨주게. 단 변아! 대빈 시작한다! 연기의 달인. 이게 뭡니까? 뭐예요? 다섯 분은 굉장히 불편한데 앉으실 거고요. 한 분만 편한데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면 되나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연기합시다. 그럼 우리가 연기할게요. 야! 야 안 돼! 저거야! 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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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자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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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쉽지 않았네 아 저 지금도 저 의자를 쓰고 있어요 야 이걸 왜 하자 그랬어? 야 나 이 정도쯤 안 했어 야 이거 죽어 야 하자 그랬어 아 진짜 그러니깐요 얘 진짜 자세가 너무 멍으로 올리세요 저 자세가 저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상자가 혼자 이렇게 펴준다고 아 저 흔들면은 자꾸 하고 들어가서 흔들어 야 마지막이다 자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자 시 자 저기 허리를 반드시 펴고 만세 한 번 해주세요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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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 일어나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왜요? 아니 의자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거 좀 아니잖아요 형 다 일어났어요 네 자 그대로 앉으세요 일어나 아 왜 그래? 앉아